뭐해요 언니? 이거 일어났어 아 그래? 왜? 웬일이 있니? 아니 나 질문 좀 있어 질문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있다고? 너 촬영 중이니? 아니? 아 오케이 그래 왜 아니라고 해? 언니에게 오기란 이 촬영 중이니까 전화하네? 아유 그래도 여기가 어디가 너무 좋아해서 빨리 빨리 대답해봐 아하 에이 오기란 내 동생인데 왜 동생이냐면 원래 친동생이나 친언니들은 필요할 때만 찾거든 여기가 날 필요할 때만 찾으라고 아니라고 내 동생 아 진짜 미쳤나봐 아직 고 카메라가거든 근데 아직 좋아하지 않았어 청순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 청순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? 난 너네가 갑자기 순례 중에 현황 들을 수는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? 알겠고 다시 자 뭐야? 뭐야?